2022년 제3회 기출보고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정식 기출문제는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응시생의 경험과 출제 경향 등을 파악해서 당시 문제들을 복원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문제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죠. 아래 형상관리 도구를 관리 방식에 따라 나눈 설명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들어가 있네요. 일단 중앙 서버에서 형상관리 시스템이 항시 동작이 되고요. 개발자들의 작업 내역을 축적할 수 있고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종류 나와 있죠. 일단 서버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에요. 클라이언트 서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하고 밑에 개발이 완료된 파일은 공유 폴더에 복사하고 여기 나와 있죠. 공유 폴더 방식입니다. 여기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각 개발자들이 동작 요구를 확인해 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격 저장소의 개발자들의 개인 로컬 저장소 복사해서 이제 뭐 개발한 뒤에 다시 원격 저장소에 저장한 방식이다. 결국엔 원격 저장소 저장소가 포인트가 되겠죠. 저장소. 이건 분산 저장소 방식입니다. 분산 저장소는 저장소.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공유 폴더, 서버, 저장소.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가 되겠죠. 넘어갈게요. 다음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보안 관련 용어를 약어로 써라. 다양한 보안 장비와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으로부터 보안 로그와 이벤트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정보들 간의 연관성을 분석해서 위협 상황을 인지하고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그걸 분석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위협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한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런 솔루션이고요. ESM의 진화된 형태다. 여기 일단은 포인트가 좀 크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및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 생성된 보안 경고의 실시간 분석 제공한다. 실시간 분석이란 말은 계속하고 있죠. 방화벽, 안티바이러스 솔루션,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으로부터 수집한 다양한 로그, 보안, 이벤트 데이터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한다. 지금 보면 계속 분석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이게 포인트라는 얘기죠. 이거 SIEM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세 번째, 아래의 ER 다이어그램의 요소에 대한 설명을 참고해서 빈칸에 적절한 기호를 쓰시오. 기호를 글이라는 게 아니라 글로 쓰라는 얘기예요. 개체 간 연관되는 관계를 표현할 때 마름모입니다. 마름모. 이렇게 그리지 말라는 거죠. 마름모. 이렇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관계는 마름모고요. 그 다음에 특성은 탐원으로 나타내죠. 그 다음에 식별 가능한 개체 대상, 직사각형으로 표현합니다. 이 부분은 필기에서도 자주 나왔던 부분이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UML의 구성 요소 중에 구조적 다이어그램에 해당하는 게 뭐뭐가 있는지 제가 보기에서 모두 찾아서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 다이어그램은 어떤 행위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떤 관계를 표현하는 형태예요.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객체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이게 구조적 다이어그램에 속합니다. 이건 단순 암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동그라미를 쳤지만 여러분들은 보고 쓰셔야 돼요. 답에다가.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서 5번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정보보안 관련 용어는 무엇인지 영문으로 써라. 가장 기본적인 인증 시스템이고요. 모든 인증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하나의 시스템에서 모든 인증을 할 수 있다. 목적하에 개발된 것이고 몇 대가 돼도 하나의 시스템에서 인증에 성공하면 다른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도 모두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이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뭐가 있을까요? 삼성이라고 치면 삼성 모바일도 있을 거고 삼성 가전도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삼성 전자? 전자가 가전이죠. 아무튼 이런 게 있다고 치면 어떤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면 다른 데도 다 같이 로그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번만 딱 했을 때 인증이 된다.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SSO라고 합니다. 싱글 사인 온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SSO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싱글 사인 온이라고 풀네임으로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영문으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약어로 써도 괜찮습니다. 넘어가고 아래 설명을 읽고 빈칸에 해당하는 관계대수 기호를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맞는 튜플을 추출하여 수평적인 부분집합을 구하는 연산이다. 그러니까 조건에 맞는 걸 셀렉트한다. 뭐 그런 개념인데요. 기호가 뭐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른쪽에 살짝 튀어나와야 돼요. 이렇게 적어주면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수직적 수직적은 파이 기호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게 수직 여기 셀렉트 여기 프로젝트거든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기호를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넘어가서 일곱 번째 반복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계 패턴들을 일반화한 거라고 되어 있고요. 반복적 문제 해결 모든 종류의 시스템 구조에 적용하는 소프트 아키텍처와 달리 이건 아니라는 거죠. 구현 단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 기능의 향상보다는 문제 해결을 통해서 이제 구조 변경 코드 가독성 등에 이제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좀 이점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자, 이거 디자인 패턴 이야기입니다. 디자인 패턴 코드를 디자인하는 패턴 이란 뜻이에요. 일반화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서브넷팅이 나왔습니다. 192.168.1.0 해가지고 이제 25에 주소를 부여받아서 고정 길이 서브넷 마스크 방식을 사용해서 세 개의 네트워크로 분할하고자 할 때 두 번째 서브넷의 브로드캐스트 주소 제일 마지막 주소를 이야기하죠.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적어놓을까요? 192.168.1.0입니다. 자, 근데 25라고 되어 있죠. 총 32비트 중에 25는 이미 마스크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7비트를 가지고 놀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 한 부위당 한 부분당 8개의 비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걸 이진수로 표현을 해보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총 8자리의 이진수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건드리지 못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7가지 비트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3개의 네트워크로 분할을 한대요. 자, 일단은 2의 제곱수를 적어볼까요? 2, 4, 8, 16 이런 식으로만 분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3이라는 건 여기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4개로 분할합니다. 4개로 분할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2의 2승이죠. 이건 1승이고 이건 2의 3승이잖아요. 이게 2승이면 2비트죠. 결국 2비트만큼 서브 네트워크 주소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놀 수 있는 7비트에서 왼쪽 2개의 비트를 서브 네트워크 주소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는 비용이 있는 거니까 그냥 0, 0, 0이 있을 거고 0, 0, 1이 있을 거고 0, 1, 0이 있을 거고 0, 1, 1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왼쪽에 있는 0은 그냥 쓴 겁니다. 그래놓고 여기 있는 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0, 0, 0, 0, 0 부터 1, 1, 1, 1, 1 이렇게 가는 거죠. 마찬가지 여기도 0, 0, 0, 0, 0 부터 1, 1, 1, 1, 1, 1, 1까지 이렇게 똑같이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더 써놓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보는 거죠. 총 4가지가 나온다 이거죠. 0번 서브넷, 1번 서브넷, 2번 서브넷, 3번 서브넷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3개의 네트워크로 분할을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0, 1, 2가 필요하냐 근데 이건 또 IP 서브넷 제로라는 옵션을 보셔야 되죠. 서브넷팅 할 때는 항상 IP 서브넷 제로가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안 써있으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얘는 비워둬야 돼요. 얘를 비우고 여기서부터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서브넷이라는 거는 이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서브넷에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 서브넷에 가장 뒤쪽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주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해 보면 지금 이게 이거 붙어서 0, 0, 0, 0 또는 1, 1, 1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0, 1,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계산을 해볼까요? 실제로 1, 2, 4, 8, 16, 32, 64예요. 이걸 다 더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더해도 지금 보면 80이죠. 이거 더하면 90이고요. 이렇게 더하면 95죠. 최종적으로 1, 9, 2, 1, 6, 8, 1, 95 이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 9, 2 다시요. 1, 9, 2 1, 6, 8 그 다음에 1, 9, 5 다시 27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죠. 27까지 적어주셔야 돼요. 이건 서브넷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두 비트에 대해서 원래 25였지만 두 비트에 대해서 서브넷 비트 마스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적어주시는 게 정석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건 좀 많이 어렵죠? 과거의 경험이나 확인자의 감각에 의존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블랙버스 테스트 기법 단순 암기죠. 오류 예측 테스트입니다. 오류 예측 넘어갈게요. 이거는 RS 설명하는 프로세스 스케줄 방식은 무엇인지 쓰시오. 동일한 타임 슬라이스를 사용해서 시분할 처리 시스템에 효과적으로 적용한다. 타임 슬라이스 단위로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실행 시간보다 크면 FIFO와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요익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처리할 일이 4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각각이 10초 5초 1초 3초 이렇게 필요한 작업이라고 보면 이 작업들을 하나하나 끝날 때까지 계속 봐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초 단위로 계속 봐준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여기 1초 봐주고 1초 봐주고 1초 봐주고 그럼 이거 끝나죠. 1초 봐주고 다시 또 1초 봐주고 1초 봐주고 1초 봐주고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해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게 라운드 로빈 방식입니다. R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라운드 로빈 해서 이게 프로세스 스케줄링 방식 타임 슬라이스로 끊어가지고 시분할로 처리한다. 라운드 로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11번 빈칸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세요. 친분이나 심리 등을 이용하는 비기술적인 수단으로 여기까지만 봐도 답이 나와야 돼요. 사회 공학 공격입니다. 사회 공학 공격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분석에 활용되지 않고 쌓여있는 다량의 데이터 그래서 이거는 아직 빛을 보지 못했다. 데이터들이 창고에 박혀가지고 빛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다크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크 데이터 다크 데이터라고 그냥 한글로 쓰셔도 되고요. 넘어가서 12번입니다. 빈칸이네요. 또 하나의 프로세서 내에 일반 애플리케이션을 처리하는 일반 구역과 보안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처리하는 보안 구역으로 분할을 하는 기술이다. 이건 트러스트 존의 뜻이에요. 트러스트 존 신뢰 영역 일반 구역 보안 구역을 구분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이트에 접속할 때 주소를 잘못 입력하거나 철자를 빠트리는 실수를 이용하기 위해 이와 유사하는 유명 도메인을 미리 등록하는 것으로 URL 하이제킹이라고 한다. 이게 타이퍼 스쿼팅이라고 합니다. 타이퍼 스쿼팅 이거 두 개의 신기술 용어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13번 SQL 나오네요. 학생 릴레이션에 A학과 20명 B학과 25명 C학과 30명의 학생이 저장되어 있을 때 복수 전공공자는 없어요. 겹치는 게 없다는 거죠. 아래 SQL을 수행한 결과 릴레이션의 기수 행의 개수 데이터의 개수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학생 데이터 학생 테이블에서 학과명 데이터를 전부 가지고 온다. 라고 하면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20명 25명 30명을 다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75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학과명 데이터 중에 중복된 걸 전부 없앤다. 그러니까 학과명의 개수 학과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죠. A, B, C 3개 있으니까 3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학과명이 BB인 학생들을 일단 25명이죠. 25명을 다 갖고 왔어요. 그러면 일단 25개가 있겠죠. 거기에서 학과명을 중복을 제거합니다. 그러면 1개 나오겠죠. 근데 이걸 또 카운트를 해요. 그러면 결과는 1이에요. 이 1이 나온 결과의 행수 자체가 1이기 때문에 답은 1입니다. 결과적으로 75, 3, 1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14번 어우 좀 길죠. 학생 릴레이션 과 성적 릴레이션 을 아래 SQL을 통해서 정의를 하고 데이터를 추가했대요. 이후 수행되는 SQL의 결과 릴레이션 값을 써라. 되어 있습니다. 길어 보이지만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일단은 학생 테이블이 있고요. 성적 테이블이 있고 왼쪽에 있는 게 속성이에요. 이것도 속성이고요. 이것도 속성이고 그 다음에 외래키 기본키 학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학번 학번 학생 테이블의 학번 그 다음에 내 학번 연결을 하겠다. 참조하겠다. 라고 써있고 캐스케이드 써있죠. 뭔가 지우면 같이 지워지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상태에서 학생 테이블에 이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를 치면 돼요. 이 자체가 표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죠. 얘가 학번일 거고 그 다음에 얘가 학생명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학과겠죠. 성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맨 위에 첫 번째가 학번일 거고요. 그 다음에 점수겠죠. 이렇게 해놓고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보면 셀렉트 카운트 학과 학생 그러니까 학과 정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오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 테이블이 지금 이쪽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과 데이터를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학과 데이터를 다 가지고 오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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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태에서 카운트를 하게 되면 결과는 5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딜리트 프롬 하고 학생 학생 데이터 학생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지우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어떻게 돼야 학과 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비네를 다 지우라는 거죠. 자 그럼 비비네를 지워요. 그럼 여기에만 지워지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학번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는 2번하고 3번이 있잖아요. 그럼 2번 3번에 이쪽 데이터도 지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캐스케이드 때문이죠. 자 그래서 2번 3번이 같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성적 테이블에는 두 개의 데이터만 남아요. 그 상태에서 성적 테이블에 있는 학번 애들을 다 가지고 와서 개수를 세주면 당연히 요거랑 요거밖에 안 남았으니까 2가 나와야겠죠. 자 그러면 요 SQL문에 순서가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 삭제하는 부분이 위로 올라갔을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요거 딜리트 프롬 학생에서 요거를 먼저 했을 경우 요 니은에 대한 결과값은 바뀌지 않지만 요 기억에 대한 결과값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요 비비를 삭제를 하고서 기억을 한다고 치면은 비비가 삭제된 상태에서 요기 데이터를 갖고 오죠. A랑 C, C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오게 되기 때문에 학생 데이터의 학과 정보를 가지고 와서 카운트를 하게 되면 이쪽 기억의 결과는 3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딜리트가 먼저 나왔으면 기역의 결과는 3 니은의 결과는 2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딜리트가 지금처럼 중앙에 있으면 기역의 결과는 5 니은의 결과는 마찬가지 2 이렇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파이썬 코드를 수행하여 출력되는 결과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람다함수가 나와 있거든요. 람다함수는 이름 없는 간단한 함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거든요. 일단은 먼저 좀 보면 이 람다라는 거는 이름 없는 함수입니다. 라는 뜻이고요. 이 넘이라는 거는 이 인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넘 플러스 10 이라고 되어 있죠. 이 넘겨받은 인수 값에다가 10을 추가를 해서 결과를 내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1을 들어갔으면 11이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그게 이제 일단 람다 여기까지가 람다고요. 이 람다함수가 어디 들어가 있냐면 맵 함수라는 데 들어가 있어요. 여기 맵이라는 데 들어가 있죠. 맵이라는 거는 이 함수를 여기에 있는 데이터에 일일이 하나하나 적용해서 나오는 결과 값을 다시 묶어주는 구성해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A가 현재 1, 2, 3, 4, 5의 값이잖아요. 그러면 이 각각 하나하나를 여기 람다함수에 하나씩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다섯 개가 나오겠죠. 그 다섯 개를 다시 묶어주는 겁니다. 이게 맵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항상 10을 더해주고 있으니까 11 12 13 14 15 라는 데이터가 묶여서 맵 개체로 결과가 출력이 될 겁니다. 근데 이걸 다시 리스트화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리스트화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리스트화된 데이터를 출력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대괄호하고 11, 12 13, 14 15 이렇게 썼죠. 이거 그대로가 답이 되는 거예요. 포인트는 리스트화시켰다는 겁니다. 리스트화시켰다는 거는 대괄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뜻이에요. 이렇게 리스트화시키지 않으면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출력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람다도 따로 배우는 건 아니지만 요즘엔 종종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람다도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6번입니다. RAC 코드를 수행한 후 변수 CNT의 값은 얼마인지 쓰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중 포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중 포문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디버깅표를 작성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통 패턴을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 i가 2부터 일단은 30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j는 1부터 여기는 i이고요. 1부터 i의 2분의 1까지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분의 1까지만 진행한다 라고 하면 뭔가를 나눠 본다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여기 밑에 보면 나머지를 확인해서 0인지 확인하고 있죠. 이거 자주 보이잖아요. 나누어 떨어지는지를 보겠다는 거잖아요. 약수인지 아닌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약수인지 아닌지 보는 건데 약수인지 아닌지 보는 상태에서 2분의 1까지만 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완전수를 구하거나 소수를 구하거나 근데 여기는 완전수입니다. 나뉘어 떨어지는 수를 템포에 다 누적시켜요. 근데 이게 나누어 떨어지는 게 원래 자기 자신도 나누어 떨어지잖아요. 예를 들어 3이라고 하면 1도 나누어 떨어지지만 3도 나누어 떨어지죠. 근데 그 자기 자신까지 가지 않습니다. 절반까지만 하거든요. 그래 놓고 이 약수를 다 누적한 걸 자기 자신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비교했을 때 나누어 떨어진 수의 합이 자기 자신과 같으면 이거 완전수거든요. 그랬을 때 CNT를 한번 뿔뿔 해준다. 증가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말 그대로 정말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있는지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2부터 본다 그러면 2는 약수가 1만 나오죠. 자기 자신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3은 1 나오고요. 4는 1과 2가 나옵니다. 4도 나오지만 4는 안 간다 그랬죠. 절반까지는 안 간다고 5는 1하고 5가 나오고요. 5가 나오면 안 되죠. 그 다음에 6 같은 경우에는 1하고 2하고 3이 다 됩니다. 그랬을 때 이거 다 더하면 얼마죠? 6이잖아요. 얘랑 같죠. 얘는 완전수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완전수가 30까지 2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8도 한번 해볼까요? 8은 1, 2, 4가 나오죠. 다 더하면 7이에요. 그러니까 맞지 않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느낌으로 적용을 한 거다 라는 거고요. 17번 보겠습니다. 스코어가 있고 랭크가 있습니다. 스코어랑 랭크 보면 당연히 등수 이런 거 일텐데 그렇죠? 출력 결과를 쓰라고 되어 있고요. 전체를 다 순회합니다. 이게 이제 정렬이랑 순위를 구하는 거랑의 차이점이에요. 정렬과 순위 구하는 거에 차이점은 정렬은 시작값이라든지 종료값이 계속 변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그냥 정직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아요. 다 돌면서 비교를 하죠. 내 값이 어떤 값보다 작을 경우 보통 왼쪽 오른쪽 이라고 하지만 이 아이가 왼쪽 제가 오른쪽 이라고 했을 때 내 왼쪽의 값이 오른쪽 애보다 작은 경우에 랭크 값을 1 올리고 있죠. 증가시키고 있어요. 원래 랭크 값은 1인데 증가를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진행이 돼요? 등수가 내가 낮은 등수가 나올수록 등수가 올라갑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75가 원래 1등이었어요. 근데 75가 낮은 애들이 몇 개가 있냐고 판단을 해보면 되죠. 요거랑 요거랑 요거 낮잖아요. 75가 더 그러니까 3번 증가 되겠죠. 1에서 3번 증가되면 4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 80등도 마찬가지예요. 80점도 원래 1등으로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요거 잠깐 지우고 아이고 1등으로 시작했는데 나보다 큰 값이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죠. 자 일단은 요거는 같지만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만 커요. 한 번만 증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2등인 거예요. 요런 식입니다. 자 50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다 작잖아요. 하나 둘 셋 넷 4를 더하니까 5가 될 거고 80은 아까는 똑같으니까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90은 없으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4, 2, 5, 2, 1 이렇게 나오는 게 정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패턴을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 같아요. 넘어가서 어우 요거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이네요. 그죠? 아래 코드에 C코드 수행 후 배열 AR의 모든 요소의 합은 얼마인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포문이 이중 포문이 엄청 나와요. 자 일단 볼게요. 여기 2차원 배열인데 여기 보면 이차원 배열을 정직하게 순회하고 있습니다. 0부터 5 전까지 0부터 5 전까지 예를 들어서 배열의 개수가 X라고 치면 0부터 X 전까지 이렇게 써있으면 그 배열을 전체 순회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석할 내용이 아닙니다. 전체를 돌면서 뭘 할지가 중요한 거죠. 자 일단은 이 포문 해석을 해보죠. 이거는 0보다 큰 경우 그러니까 지금 여기 1, 2 이런 식으로 써있을 경우라는 얘기죠. 0이 아닌 경우 0이 아닌 경우에 뭐를 해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내 위치가 이건데 0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 오른쪽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아래쪽이라고 봐야겠네요. 여기가 아래쪽 여기가 오른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행과 열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요. h가 행이 맞죠. 여기가 열이고 그러니까 이쪽이 내 아래쪽 이쪽이 내 오른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진행을 해요? 5 전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내 위치에서 오른쪽 끝 그 다음에 아래쪽 끝까지 진행을 하면서 뭘 하냐 0보다 큰 수가 있으면 0보다 큰 수가 있을 경우에 나 자신을 1 증가시켜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0보다 큰 수가 있을 경우에 제가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볼게요. 0이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여기 항상 0이니까 안 한다는 포인트가 있어서 좀 그래도 할만한 겁니다. 이게 마찬가지죠. 0이니까 안 할 거고 1일 경우에는 해야겠죠. 1일 경우에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되요? 시작 지점이 내 아래 내 오른쪽이에요. 여기서부터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놈일 경우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체크해서 이만큼이죠. 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영역에 1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4개죠. 그러면 4번 증가를 할 테니까 얘는 결과가 5가 됩니다. 화면을 좀 깨끗하게 해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아래 영역을 체크한다는 거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부분 0일 때는 0일 때는 애초에 계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포인트는 몇이 증가를 하냐 의 문제인 거잖아요. 일단은 이 1일 경우에는 이만큼이잖아요. 이렇게 1이 총 4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 얘는 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있는 애는 그대로 남을 거예요. 오른쪽 아래에 영역이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이놈을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계산을 했으니까 이렇게 두고 자 이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아래에 이거를 체크를 하기 힘드네요.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있죠. 이렇게 마찬가지 4개 있습니다. 4개 이 포인터 영역은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거 4개 증가하니까 이것도 5가 될 거예요. 5 자 이거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1 같은 경우는 이 부분 1 같은 경우는 오른쪽 아래에 보면 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두 개 있죠. 이렇게 두 개 있으니까 얘는 3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1 이 왼쪽에 있는 1은 여기 아래 부분 이만큼이잖아요. 4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마찬가지 5가 되겠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5 맞습니다. 이렇게 이렇게잖아요. 지울게요. 하고 여기가 5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래 있는 것들만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3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3입니다. 이만큼이잖아요. 3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걸 어차피 정리를 안 할 테니까 오른쪽 끝에 있는 거랑 그대로 쭉 다 적어 볼게요. 5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 이것도 더하긴 더해야 됩니다. 전체 배열의 요소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5 3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5 5 그 다음에 3 3 마지막에 아 세 개죠. 조심해야 되죠. 세 개 세 개 1 1 1 1 1 까지 계산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 하면 10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거 하면 9인데 요거 같이 더하면 10이죠. 그러니까 총 20 그리고 요거랑 요거 하면 또 10이니까 30 그리고 1이 하나 두 개 세 개 남았어요. 그 다음에 33이죠. 그러면 다 더하면 33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33이 되는 거예요. 천천히 풀면 이것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이랑 아 그럼 이거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 사실 이거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충분히 어렵다고 볼 수 있는 문제죠. 이거는 제일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제일 마지막 순서로 풀어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시간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면을 다 꼼꼼하게 써가면서 이제 이 식이라든지 순서라든지 표를 세워가면서 문제를 풀이한다고 하면 마찬가지 어렵지만 충분히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다. 라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19번 문제입니다. 음 이거는 어렵지 않네요. 메인에서 시작하는 거고요. 배열을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기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죠. 이 배열을 MakeArray라는 메소드로 보냅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 I값을 0부터 4까지 5 전까지니까 4까지 1씩 증가시키면서 말 그대로 그 위치에 집어넣습니다. A 0번째 AR 0번째 배열 요소에 0을 집어넣고 첫 번째 배열 요소에 1을 집어넣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다 집어넣고 다시 내려와서 그거를 순서대로 출력해요. 그러면 어떻게 출력되겠어요? 0, 1, 2, 3, 4 이렇게 출력되겠죠. 이게 끝입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배열의 기본적인 개념 첨자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이건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정도입니다. 마지막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요것도 한번 보죠. 뭐 다른 거 중요한 게 아니고 보니까 엄청 크죠? 1부터 999전까지니까 8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순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쭉 매기는 게 아니라 패턴을 봐야 됩니다. 이거는 998까지 총 거의 1000번에 가까운 수식을 직접 손으로 적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자, 그래서 한번 보죠. 아이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지 확인한다. 그러면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아이를 2로 나눴을 때 0이 아닌지를 보는 겁니다. 2로 나눴을 때 0인지라는 얘기는 2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2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짝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니까 홀수인지를 보는 거예요. 결국에 무슨 말이에요? 이 엔드로 붙이는 거니까 3의 배수면서 홀수인 숫자가 나올 경우에 그 수를 A에다가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최근 것만 저장이 될 테니까 가장 큰 수가 되겠죠. 3의 배수면서 홀수인 수 중에 가장 큰 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냥 끝수만 생각해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3은 3의 배수면서 홀수죠. 근데 6은 3의 배수지만 홀수가 아니에요. 9은 3의 배수면서 홀수입니다. 만약에 9, 9 9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이게 결과값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9, 9, 8까지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9, 9 3이 가장 큰 수가 되겠죠. 990이 3의 배수인 거는 3으로 나눠보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이 부분 이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끝수를 어디까지 계산을 할 건지 이것만 실수하지 않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993이 된다. 라는 의미죠.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